할렐루야! 얼굴 좀 확 펴세요. 강사 소개 저도 여러 번 했는데 제 가슴이 설레네. 직업이 제하고 다른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유명한 분이신데요. 제가 두 번 만나 뵈니까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수하고 아주 인간적이시고 단순하고 그런데 우리 채수종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없죠? 서울에 있는 잠실에 있는 주님의 교회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91년대부터 굿네이버스 선교단체에 조인해서 방글라데시, 네팔, 캄보디아, 북한 이렇게 조인 전에는 과테말라 그쪽으로 가시려고 그랬는데요. 섬기고 있다. 정말 바쁘신 분이 아닙니까? 시간이 돈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영화 처음에 뭐로 데뷔했냐? 사랑이 꽃피는 나무. 이걸로 데뷔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민사에서 뺄 수 없는 게 교회인데 교회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세입 먹고 은혜생활하고 용기 가지고 살아가는데 집에 가면 비디오 안 보고 또 못 견디죠? 영화 봐야 되고 비디오 봐야 되는데 비디오에 항상 등장하는 분이 최수종, 대조용, 왕건, 히트작이 뭐냐 그러니까 끝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신앙적으로 보니까 너무 반듯하시고 이렇게 연예인 생활하시면서 교회를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기가 참 어렵거든요. 또 그리고 이런 일을 하기가 보통 잠깐 자기의 인기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쉬워도 이렇게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어려운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보니까 정말 우리와 좁은 다르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헌신된 분이다.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펴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최수종 친선대사를 만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이루시는 그 축복의 세계를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건 대조용의 주인공. 누구? 대조용.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하여튼 얘기를 하려고는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과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에 굿네이버스와의 큰 사명을 갖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제일 처음 만난 분이 바로 박헌성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과 몇 마디를 나누면서 만약에 목회자 활동을 안 하셨으면 배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아주 말씀도 너무 멋지게 잘하시고 인물 또한 헌출하시고 한 집안의 가장을 보면 그 집 식구들을 알 수 있다시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목사님과 대화 중에 목사님의 목표와 비전 이런 것이 정말 불도저처럼 탱크처럼 밀어붙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하실 수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게다가 이 뒤쪽에 지금 짓고 있는 새로운 교회 건축에 관한 이야기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목사님 말씀에 어떤 마음을 어떤 배려심을 가지고 저렇게 이 교회를 또 커뮤니티에 개방을 하시고 한다는 이 소리를 듣고 참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여러분 또한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왔을 때는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완성된 후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 또한 꼭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저는 서울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장로님께 부탁했는데 장로님의 기도가 3분이 넘어가면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20분이 넘어가면 조금 딴정을 피기 시작하는데 박 목사님의 또 설교가 20분 안짝에서 포인트 있게도 끝난다 하고 제가 오늘에서 비둘어서 CD를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다른 분한테. 장로님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이 안에 기가 막힌 설교도 15분에 끝난답니다. 하지만 저는 어쩌면 20분이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 보면 시간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죠. 사실 오늘 저는 세계의 시민으로서의 한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친선대료사로 있는 굿네이버스 USA를 알리고 또 봉사와 나눔 전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며칠 전에 이곳에 도착하면서 미주 지역에 있는 기자분들을 모아놓고 기자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기자분이 물으시더군요. 최수송 씨 미국에 다른 일로 오셨냐고 무슨 질문인가 했더니 보통 다른 드라마나 영화 무슨 다른 일로 홍보차 많이 방문을 하는 김에 겸사겸사 교회 일도 하고 다른 일도 봐주신다고 그러길래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여름방학인데 아이들도 팽개치고 하이라 씨가 밥조 촬영하고 이렇게 부모가 다 밖에 나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띄고 사역을 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오늘 함께하신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들과 저와의 어쩌면 이 시간 짧은 만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일생 최고의 추억을 가지고 또 좋은 일을 함께하며 같은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로서의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일찍부터 교회를 나간 건 아닙니다. 그 시기가 부모님들하고 같은 시기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가 기억하기로는 아마도 부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슴 한가득이 울긋불긋한 삶은 계란과 선물들을 가슴에 한가득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부활절이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을 계기로 친구의 좋은 꼬임이었겠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교회를 나가서 믿음을 알고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서 편히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잘 성장하면서 교회에서는 8년 동안 초등학교 초등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반사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에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누님이 한 분 계시고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남동생이. 누님은 지금 캐나다에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조하문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조하문 목사님 하시면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대학가 여제 금상을 받으셔서 가수 활동을 하신 적이 있었던 그런 분인데 공부를 다 마치시고 다시 신학 공부를 하셔서 지금은 목사님으로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 남동생은 지금 중학교 때 파라과이로 이민을 가서 지금까지 그곳에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형제가 모두 초등부 선생님으로서 열심히 하고 가르침을 가리키고 믿음을 가지며 성장을 했었는데 여름 성경학교만 되면 항상 저희들이 그 해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칠 음악과 율동 교육을 명동 입구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선생님들 저희들이 다 가서 교육을 받는데 유독 우리 교회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음악과 율동은 최수정 선생님이 하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음악 율동 담당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일 잘생겼기 때문에 끼가 있었나 봅니다. 선생님으로서 또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행동하는 것이 재미있었나 봅니다. 여선생님들이 저보고 시켰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당시 아이들과 했던 그 시간이 가장 재미있었고 저에게는 귀하고 귀한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제 율동을 한번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 순간은 제가 초등부 반사 선생님이 되고 여러분들은 초등부 3, 4학년 어린이가 되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아십니까? 그 율동 아십니까? 제가 모르시면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사랑 강연시 신기하다는 좀 신기하고 신기하고 놀라워 이게 반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그 신사랑 하늘은 하늘지입니다.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는 밑에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우주 넓게 그보다 넓은 오 그 신사랑 곁눈질로 살짝 보니까 제가 목사님보다 하나 나은 게 율동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기타 반주에 금방 배우신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 다음에는 오 그 신사랑은 이렇게 하늘은 하늘 지르고 바다는 밑에 지르고 우주는 크게 지르고 오 그 신사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그 신사랑 하늘 위 질고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바다 그보다 우주 옆에 우주 그보다 넓은 오 그 신사랑 오 기타를 끝까지 멋지게 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율동을 좀 더 선세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신분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잘하시네요. 감추어 두었다가 두 번째 잘하시는데요. 목사님도 정말 멋지십니다. 이렇게 모든 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평온하고 달란한 저희 집을 흔히도 흔히도 지금 저를 보고 한국에서는 남성들의 공공의 적이라고 합니다.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 하이라 씨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이라 씨께 존대를 합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수정 씨 어떻게 그렇게 집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 저는 당당히 저 존경하는 아버님의 역할이 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님께서는 예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 근무를 하셨습니다. 고급 공무원으로서 저희들 또한 부모님 덕택에 아주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주일날이 되면 아버님께서 어머님와 누님은 쉬세요. 아버님은 부엌으로 아침을 하러 가시고 저희들은 이불을 개고 청소를 하는 게 그 주일날의 일과입니다. 아버님의 그 모습에 참 가정적이시다라는 것을 보고만 살아왔습니다. 제 기억에 언젠가는 학교를 가면서 인사를 드리러 문을 탁 여는 순간 아버님 팔에 어머님이 퍽 안기셔서 아버님께서 칵 칵 하시는 그의 모습이 참 지금도 가슴속에 나도 나중에 크면 우리 아버님 같은 저런 가정에 충실하고 부인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돼야겠다라는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컸습니다. 아버님께서 청와대를 나오시고 동료 친구분들과 같이 사업을 하시러 파라과이로 가셨습니다. 파라과이에 가서서 큰 사업을 하셨는데 초창기에는 너무 잘 되셨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이곳에서 와서 살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식구들이 다 이민을 가게 되겠습니다. 파라과이로. 어머님, 동생 모두 다 가는데 그 당시 누님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대입을 바로 앞둔 누님의 처지에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 또한 그냥 이곳에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나중에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식구들이 다 이민을 떠났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파라과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희를 돌보시고 또 아버님이 계시는 동생과 아버님이 계시는 파라과이에서 왔다 갔다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파라과이를 한번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3박 4일이 걸렸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걸리겠죠. 직행 브라질, 남미로 가는 그런 비행기들이 많이 있어서 요즘은 안 그렇겠습니다만 정말 어머님의 그 모습이 힘들고 어떤 때는 가엾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이 물론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하는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 저에게 미국으로 유학을 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덴버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누님 또한 결혼을 하셨고요. 물론 지금 캐나다 트론토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조하문 목사님과 말이죠. 사실 아버님의 사업이 그렇게 번창하고 하던 때가 아니라 그냥 연면하는 그런 생활 속에 저를 유학을 보내주신 거에 너무 감사를 해서 항상 저희 식구들은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는 글귀가 책상 앞에는 딱 적혀 있어서 나의 믿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이 사기를 당하시고 사업을 실패하셔서 결국 아픔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님의 연세가 60세였습니다.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코로나 덴버에 책가지와 옷 모든 걸 놔두고 이 몸뚱이 하나 그리고 선배에게 겨우 차비 그 당시 60만 원 돈 했던 비행기 티켓을 하나 꼬어서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어머님 또한 동생을 파라과에 남겨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미웠습니다. 모든 게 다 싫었습니다. 왜 그렇게 부모님이 미운지 정말 혼자서 욕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책임지지도 못하는 자식들을 낳아주셔서 뭐 했다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러시냐고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짓이었고 가장 욕을 많이 들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당신 말이죠.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주시고 모든 저희 가정이 믿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고 지금까지 생활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정말 밉습니다. 라고 하면서 방탕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갈 데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님은 친구 집에 하루 저 친구 집에 하루 전전하기 바쁘셨습니다. 왜 아버님이 살아계시고 물질적으로 편할 때는 그렇게 친척들도 많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더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들도 찾는 사람도 없고 누구 안부 전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마음의 병을 얻으셨고 그 기간은 서서 걸어 다니지도 못할 그런 사정까지 놓였습니다. 참 미웠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세상에 그 당시가 86년도 후반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86년도에 여러분 밥 한 끼를 못 먹었다 그러면 그거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지르고 있었다면 이해가 가십니까? 잘 곳이 없어서 허구한 날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하루는 단포 고속터미널 건너편에 벤치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신문지를 한 장 이렇게 던져주시면서 이거 덮고자 새벽에 따뜻할 거야 라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남루하고 훨씬 더 마르고 훨씬 더 없어 보이는 사람이 무슨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내게 새벽에 잠은 힘드니까 이거 덮고 자면 따뜻하다는 말을 건네면서 이럴까? 그 사람은 왜 그럴까? 자기가 덮고 자지. 라고 하면서 무의식 중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훨씬 더 못한 것 같은데 왜 어떤 마음에 저를 배려해 주면서 신문지를 던져줍니까? 혹시나 지금 제 이 모습이 지금은 누구를 무엇을 못하지만 혹시 돈을 번다는 기회가 생긴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아, 이게 아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무언가를 보여주셨는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파라과이에 혼자 남아있는 동생에게 생활비와 학비를 보내고 이 집 저 집 오늘도 돌아다니시는 어머님과의 조그만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물론 생기기는 곱상하게 생겼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용산구청을 제가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설계자냐고요? 제가 건축가냐고요? 아니요. 그거 지을 때 막노동 벽돌 날랐습니다. 정말 베라 벨리를 다 했습니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이거 열거하면 해집니다 오늘. 그러던 와중에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하나를 과외를 시켜줄 수 있느냐고 어떤 분의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는 과외를 할 수 없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저희들 사이에서는 몰래바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밤에 아파트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9시 10시가 넘으면 주위에 누가 있나 보고 그 아파트 들어가서 아이를 가르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고 그 아버님과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있다가 저의 사정 얘기를 들으시고 그 아버님이 누구시냐면 그 당시 KBS 방송국 예능국 국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배우 한번 해볼래?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물론 잘생겼기 때문에 저의 사정을 보시고 배우 한번 해보겠냐고 해서 제 대답이 돈 줍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거 하면 돈 줍니까? 돈뿐입니까? 다 줍니다.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첫 드라마가 사랑이 꽃피는 나무였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시작하자마자 배우가 뭔지도 모르던 사람이 시작하자마자 두 달 만에 눈을 떠보니 청소년들이 제가 지나가면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 친구들이 왜 저러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눈을 떠보니 우리나라의 대표가는 청춘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셨겠지요. 사랑이 꽃피는 나무를 하면서 젊음의 MC도 보고 밤을 잊은 그대에게 DJ도 보고 영화도 찍으면서 혼자 정신없이 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이죠. 어머니와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말이죠. 외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생의 생활비와 유학비를 보내기 위해서 말이죠. 예전에는 지금하고 또 다릅니다. 20년 전에는 돈을 저도 물론 물론 요즘은 자유계약을 합니다만 예전에는 방송 출연하면 요만한 바우처를 줬습니다. 그 바우처를 가지고 방송국에서 돈으로 교환하고 그랬었는데 그 바우처에 매겨진 돈이 그 당시 십몇만 원 오랫동안 촬영을 하고 하면 50몇만 원 백몇만 원 받을 때도 있습니다. 받으면 빚 갚고 동생한테 돈 보내기 바빴습니다. 참 그러던 와중에 돈을 조금 모아서 방 한 칸을 마련하게 된 기회가 생겼습니다. 서울 과천에 있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주택가 지하의 단칸방이었습니다. 지하에 탁 들어갔는데 온 구석에 비가 새가지고 곰팡이가 탁 슬어있고 정말 냄새가 나서 과연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하고 저는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희 애들한테 이렇게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 번은 청춘스타이다 보니까 모든 기자들이 포커스가 저한테 맞춰집니다. 최수정씨 집에 가서 촬영을 한 번 해야 된답니다. 더군다나 팬들을 동반하고 팬들이 청춘스타 최수정씨 집을 방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집은 바로 여긴데 힘들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보여줘라 안 되는데 불렀습니다. 괜찮다면 하십시오. 사진기자와 함께 팬 다섯 명을 대동하고 저희 집에 오는 순간 2층 양옥집인 줄 알았겠죠. 들어오는 순간 기겁을 하더라고요. 비로 새서 곰팡이 나는 쾌쾌 묵은 냄새와 거기서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지 않을 기자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을 이끌어가는 청춘스타 최고의 청춘스타라는 최수정이라는 사람이 사정 얘기를 일일이 하고 그랬더니 기자분하고 사진기자분하고 나가더니 잠시 후에 들어오더니 혹시 팬들한테 받은 선물이나 팬레터가 있냐고 있다고 박스 안에 엄청났습니다. 그것들을 팬 다섯 명과 같이 병마다 붙이고 장식하고 인형의 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이 최수정 집이 아니라 최수정 집은 있는데 거실 안방 엄청 많은데 이 방은 최수정이 그냥 대본 연습하고 팬들과 대화하는 장소다 라고 기자가 그런 식으로 기사를 냈는데 너무너무 방이 이쁘게 나왔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참 고맙더군요. 그런 생활의 연속에 동생한테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맨날 며칠까지 갑자기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이따까지 안 갚으면 안 됩니다. 생활비인데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들은 당시 바우처를 받는데 이거 모아가지고 400만 원에 돈을 붙이려고 그러면 참 기가 막힌데 어쩔 수가 없이 어머님과 기도를 하면서 네 믿습니다. 라는 생활을 하던 중에 어떤 영화 감독님이 이름을 밝혀도 되겠죠. 남기남 감독님이라고 그분이 저희 그 집을 지하 그 단칸방 집을 요만한 보자기를 하나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딱 내려놓으시면서 현찰 600만 원입니다. 영화 한번 찍읍시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현실이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드라마 찍어야죠. 찍으면 밤에 라디오 DJ 하러 가야 되죠. 중간에 시간 젊음의 행진 청소년 상대 MC 봐야 되죠.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아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독님 최수정 씨 네 번만 찍어주면 됩니다. 감독님 제가 이 돈을 받고 그 영화 주인공이라면서 어떻게 네 번만 나가서 찍습니까? 제목이 일찜에 였습니다. 얼굴 네 번만 보여주고 나머지 다 복면 쓰고 하면 됩니다. 복면은 스턴트맨이 싸우고 격투하는 것은 다 그 사람이 찍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 복면을 싹 벗고 정말 위급한 상황을 보는 순간 있다가 싹 없어지면 그분이 복면 쓰고 나옵니다. 저는 갑니다. 네 번 찍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참 저는 그 당시 어머님과 그 교회 주위의 모든 분들의 기도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분께 딱 밀어주신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시험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맥콜이라는 광고를 찍게 됐습니다. 그 당시 맥콜이라는 광고가 당대 최고의 스타들만 뽑아서 찍었습니다. 제 1대 모델이 조용필 씨였습니다. 제가 제 2대 모델이었습니다. 맥콜 멋지게 찍었습니다. 저는 그게 통일교재단의 음료인지 몰랐습니다. 찍었습니다. 멋지게 찍었는데 받은 개런티가 당장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수억대의 동이었습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신문지 한 장을 들고 오셨습니다. 요만한 목회지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일반 신문보다는 조금 작은 목사님 전도사님 성교사님들 하는 서울에서 보는 이 목회지가 있었는데 그 목회지에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아들이 최수종을 싫어하는 이유 일면에 쫙 적었습니다. 최수종이 어떤 어떤 인터뷰를 보면 참 어렵게 어렵게 고생을 해가지고 다시 이런 길로 접어들어서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백으로 이 자리에까지 왔다. 저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누가 있는 걸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내 든든한 백 이 하나님 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통일교재단에 메코를 치고 일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머님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이 돈을 불효한 이웃에게 기부를 하자 딱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 집에서 이 방에서 나갈 수가 있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어머님께서 안 된다. 그래도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돌려줘야 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돈을 고아원에 도네이션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행동이 저희들이 하는 행동이 여러분 요즘 아시다시피 스포츠지 연애란에 나지 않습니까? 최수정 맥홀 광고료 전액 기부 고아원 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똑같은 목회지 그 목사님이 그 일면에 우리 아들이 다시 최수정을 사랑하는 이유 일면을 꽉 채우셨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역시 최수정 씨는 저 통일교재단에 있는 돈들을 다 모아서 이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구나. 바로 저런 사람이다. 라고 글을 줄이 짱짱 쓰셨습니다. 요즘은 제가 세계로 방글라데시나 네파리나 캄보디아로 평양으로 그리고 국내 학대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그리고 무의탕 노인들을 위해 독고 노인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데 요즘 기사를 안 쓰시는데 이렇게 봉사와 나눔의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이라 씨를 만났습니다. 하이라 씨와 결혼을 하게 되고 정말 예쁩니다. 그 예쁜 것이 얼굴이 예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예쁩니다. 천사입니다. 제가 하이라 씨한테 잘하는 이유들이 이제 나옵니다. 하이라 씨가 지금까지 다섯 번 유산을 했습니다.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유산을 할 때마다 그 아이를 배에서 자연 유산되는 걸 뭐라 그러던데 뭐라 그럽니다. 그러던데 그 아이를 빼낼 때마다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여자들에게는 애 낳는 고통을 주시고 남자들한테는 평생 일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남자들이 일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평생을 자기 자식들을 자기 부양가족을 먹이게 살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 고통을 주셨는데 여자들에게는 애 낳는 고통 얼마나 힘들면 이거에 비유를 해서 애 낳는 고통에 비유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여성분들이 애 만났습니까? 사회적 활동을 너무도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시죠. 성과대 봉사하시죠. 이렇게 연주하시죠. 사회에 나가서 어떤 공인으로서 일들을 하시죠. 며느리로서 딸로서 그리고 부인으로서 엄마로서 일인 다역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박수치고 어떤 분은 고개를 숙이시고 어떤 분은 저를 째려보시고 그러면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가 제가 이렇게 하면 웃으시더라고요. 최민서 씨 둘째가 최윤서 씨 이름을 왜 이렇게 부르냐고요? 저는 아이들 또한 아이들에게조차 존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아이들을 저와 하이라 씨가 낳았다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공부해야지. TV 안 돼. 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역시 멋집니다.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합니다. 매일 통화를 합니다. 미국에 와서도 통화를 하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돌아가서 저와 같이 좋은 시간 보냅시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최민서 씨께서 아닙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빠가 없는 동안 책임지면서 아빠의 저를 믿는 것처럼 잘하고 있겠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최민서 씨가 태어날 때 같은 병실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고 한 아이는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 순간 결혼을 하면 누구나 다 쉽게 쉽게 아기를 낳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불임환자도 너무너무 많고 애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많고 이에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쉽게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이라 씨 우리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이 보답을 비록 많은 유사는 했지만 우리의 이 감사를 어린이에게 돌립시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심장병 어린이와 정말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봉사하고 나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굿네이버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굿네이버스의 만남과 인연으로 해서 국내 활동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제3세계 절대적 빈곤자 어린이들에게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정말 내가 밥을 퍼서 넣어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하나 둘 셋 이런 3초의 시간이 흐를 때마다 한 아이씩 배고픔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인데도 말이죠. 평양을 방문했을 때 또한 정말 힘들어하는 아이들 그리고 약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격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간인만 허락이 된다면 아니 시간을 쪼개서라도 매일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이 나성 열린문 교회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만나게 해주신 그 아이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그 영상의 그 여덟 살 수준 그 모습과 그 네팔에서 낮에는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노동을 하고 또 오후에 학교에 찾아오는 그 소마야 어린이를 보면서 저는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것도 또 아무것도 도와줄 수도 없는데 그 아이들 스스로 살아보려고 안간힘 쓰는 그 모습들이 참 그렇게라도 살려고 버텨주는 것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다면 또 계속 밥을 먹을 수만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지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마음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와 힘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저의 얘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니 이 길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주일날 주일 예배를 보고 이 귀중한 3시 반 예배 시간에 이 큰 재단에 저를 올려주시고 또 허락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성도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의 그 모습에 또 그 마음에 오히려 제가 반했습니다. 제가 팬이 됐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교회가 우뚝 솟는 날 우뚝 서있는 날 한번 여러분들 얼굴을 다시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하고 고맙고 그 넉넉한 표정을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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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